서서는 절대 연주할 수 없는. 서서. 진짜. 앉아서. 반드시 앉아서 해야 되는데. 아쉽다. 조금만 틀걸. 그래서 관상학, 안준범. 정성학, 연주. 이 두 분이 정확하게. 아쉽다. 남자분 직업도 소스라치게 놀라게 될 겁니다. 보시죠. 그럼 졸업하고 음악사도 일로 하고 싶어요? 계속 이제 음악을 하고요. 어떤 일을 하세요, 그러면? 유튜브예요. 유튜브요? 이야, 진짜. 대박. 대박. 진짜. 그거 제 직업이에요. 유튜브 하는 게 직업이에요? 그게 그러면 어떤 걸로 올리시는 거예요? 그거예요. 완전 마케팅 쪽 영상도 만들고 외국인한테 한국을 소개하는 거. 아, 뭐야. 아, 한국을 소개하는 거예요? 다 영어로 하니까. 아마 모를걸? 네, 그냥 음식, 문화, 그리고 뭘 할 수 있는지. 아, 레 만두. 아, 레 만두. 우린 거 무슨. 다른 매들 통통. 그냥 통통 떨어져라, 통통. 커지는 미통. 느껴지는 고통. 우린 동종, 너는 그냥 보통. 우린 거 무슨. 아니, 저는 남자 직업을 봤기 때문에 크리에이터 영상 프로덕션 디렉터라고 해서 정확하게 맞춘 부분에서 야,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한국을. 아,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는데. 가이드인 거잖아요, 결국에. 가이드인 거잖아요, 인터넷 가이드. 우와. 사실 맞는. 아니, 저 제가 붙이는 것 같은데요. 정확하게 맞춰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너무 붙이고 있어요. 그렇죠, 그렇죠.